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국기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와 여호수와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 진이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셋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2하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리국기는 4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40장까지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또 기억에 남는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리국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 우리에게 참 유명하고 또 인상 깊은 장이지요. 12장에 보면 첫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함을 얻는 장면도 우리에게는 참 인상 깊고 소중한 장입니다. 또 14장에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마르게 되어서 그 마른 땅 위를 백성들이 걸었던 장면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느 장이 가장 소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이 인상에 남고 또 기억에 간직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인 24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24장이 하나님이 드디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결혼기념일은 그렇게 소중하듯이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신부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언약식, 결혼식을 치른 장면이 오늘 추래국기 24장인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추래국기 19장의 신해산에 올라서 식계명을 시작으로 한 생활규례를 23장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모세가 와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또 그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할 이제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식을 모세는 준비합니다. 밤이 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들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쌓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기둥을 세웁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저는 이 본문 말씀 중에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문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모세가 중매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식을 준비하는 중매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죄인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 중보자여 다리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기쁘신 것처럼 모세는요 흥분이 돼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도 지체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언약식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재단을 쌓고 한쪽에는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세우고 이제는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결혼식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소와 또 양으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립니다. 그리고는 언약서를 모세가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을 할 때 서로의 약속문을 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대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서를 모세가 낭독을 합니다. 그게 신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필두로 한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이겠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언약서 낭독이 끝나자 백성들은 일제히 대답하기를 우리가 여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동이에 담았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랑이 예하고 신부가 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반지를 서로 교환하듯이 소의 피를 번제물의 피를 재단에도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 피 언약식이다. 이러니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좀 무겁고 또 언약식 자체가 피하면 어떤 분위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날은 무겁고 살떨리는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신해산에 임재하실 때 울타리 너머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모세와 아론만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더 깊숙히는 모세만 올라가게 되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외적으로 7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구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통털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74명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니 그 보좌에 하늘이 펼쳐지고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먹고 마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기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뵈면서도 죄인인 그들이 죽지를 않고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언약을 맺은 날 먹을 것이 풍성하게 펼쳐지고 하객들 피로연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풍성한 잔치가 열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 잔치상 위에서 74명이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만 따로 부르시는 내용이 이제 12절 이후에 이어집니다. 모세와 여우수아가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모세만 이제 구름이 가득 둘러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고 40일 40주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가 벌어지는 나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자 존 파이퍼는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죠? 천국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그러면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에 행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기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풍성한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였고 창녀들이 예수님이 벌이신 잔치에 초대되어 함께 식사했습니다. 사케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그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냐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가 벌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온 하루를 삽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풍성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잔치가 벌어질 때와 같이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감사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잔치입니다. 2012년에 소천하신 대천덕 신부님의 아내인 현재인 사모님이 1960년대에 강원도 태백에 들어가셔서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요청하지 아니하고 예수원 공동체를 이루어서 평생을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강원도 태백 그 오지에 어떤 도움도 없이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공동체라고 하지만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 속을 태우는 일도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원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사모님이 그 예수원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셨다. 예수원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매번 광야 생활 같은데 하루하루 먹을 식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공고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오늘 하루도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틸까? 아닙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제 삶은 천국 잔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오늘 하루 저는 풍성한 감사로 아예 도장을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저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붙들고 기도할 것은 주의 보혈을 오늘도 붙들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피의 언약을 백성들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 언약은요 철저히 동등한 관계에서 지위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양쪽에 피를 뿌리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쪽이 약속을 파괴하면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피의 언약입니다. 마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는 것과 동일합니다. 횃불 언약은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소와 양을 잡아서 그 중간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고 환상 중에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횃불 언약도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누구 하나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이 쪼개진 같이 생명을 거는 언약인 거죠. 이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언약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겸손이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수여하신 약속인 것이죠. 누구 하나 약속을 어기면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로 성경에 펼쳐지는 역사는 어떤 역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한 역사예요. 이제 출애국기 32장에 가보면 이 언약을 맺은 지 40일이 채 안 돼서 40일이 채 안 된다는 말은 한 달이 채 안 돼서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신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언약을 파기하는 그 기간이요 한 달도 안 돼서 파기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겁니까? 누가 피를 흘려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려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이 언약을 그렇게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을 파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는데 피는 누가 흘리시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피 흘리신 게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피 언약이 제 마음에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 언약은 우리도 맺었습니다. 우리가 맺은 피 언약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물의 피와는 다릅니다. 어떤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피가 뿌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 언약을 맺었을 때에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맺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붙잡고 온 하루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파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 되어 살았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에 다 뿌려져 있다. 주의 보혈이 내 삶의 곳곳에 뿌려져 있다. 이 눈이 열리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고 다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의 팔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74명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삶 감사가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온 하루를 살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예배드리면 드릴수록 감사가 풍성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풍성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어려움과 또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도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고백이오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또 이 시간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뿌려졌습니다. 주의 보혈이 오늘도 내 삶에 덮여 있습니다. 주의 보혈 붙잡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보혈 붙잡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온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하루를 삽니다. 주의 보혈이 하나님 내 삶에도 뿌려졌습니다. 주의 보혈이 내 삶에도 덮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약을 파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주님께서 주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또 넘어져 있는 자 있다면 다시 일어나는 온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이 내 삶에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붙들고 하루를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